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손님이 오셨지만 발 숨긴다 야, 누워 옳지 이거 뭐하는 건지 알고 있어 아, 싫어 싫어도 갖다야지 어떡하겠니 다이다 다이다, 다이다, 다이다 깔끔, 깔끔 갈게요, 너기 갈까요? 응, 잘 됐어 어, 누워있어 누가 그렸어 어, 귀찮아 귀찮은데 귀찮은데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 응? 이걸로 좀 마음을 녹이고 해야 되겠다 어, 시원해 옛날 싸워서 여기 땜빵이 이렇게 응? 이 남자식 잠이 옵니다 잠이 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아, 시원해 잠이 쏟아집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뒤에는 또 풀때기가 잔뜩 붙어 있겠지 어, 시원해 어, 시원해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왜? 궁금해?